수학에 빠진 시간 그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현장 학생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고2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겠지? 물론 시험이 끝났다 놀자. 이것도 있겠지만 후회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과거를 생각하는 거지. 어땠을까?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어땠을까? 이 노래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근데 옛날에 아이유님과 싸이님이 같이 듀엣으로 커버를 했었는데 아이유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원래는 박정현님과 했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어쨌든 어땠을까? 어때요? 가사가 이거죠? 왜 그랬을까? 그땐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복습을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어땠을까? 복습했다면 어땠을까? 공부했다면 성적이 이 모양이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 안 되잖아. 설마 여기서 정시로 갈아타겠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 또 똑같을 겁니다. 고3 9월 모의고사 되잖아? 그럼 또 이거 떠오를걸? 어땠을까? 그때 수시 공부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공부 좀 더 했다면 또 똑같이 떠올라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정시로 갈아탈 생각하지 말고 수학 공부는 정시, 수시를 나누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 크게 두 번 남았잖아. 그리고 3학년 때 비중 높잖아요. 2학기 있고요. 3학년 1학기 있어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똑같은 말 나중에 또 한다. 그러지 마. 이번 여름방학 때 제대로 한 번 공부해서 남은 학기들의 등급을 올리겠다는 생각 그거 하나로 불태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또 가이드를 좀 제시해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죠? 수투와 수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요게 고민이 가장 많을 겁니다. 선생님이 또 잘 하는 것 중에 잘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계획을 세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급별로 나누는 거죠. 요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시 또 이번에도 등급별로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저 공부 잘 못해요. 수학 싫어해요. 수포자예요? 5등급 이하? 수학 잘 못해요. 요 학생들 요 학생들 요 학생들 어쩔 수 없습니다. 수학 2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학 2 개념 공부하는데 추천 조금 쉬운 선행 강좌를 먼저 하세요. 알겠죠? 선행을 먼저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강좌를 생각하면 느낌 있는 선행 같은 거 있죠? 그런 선행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신 뒤에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다고 그 뒤에 뭘 하시냐면 개념 강좌로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를 공부하시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수학은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보는 게 좋고 세 번 보는 게 좋고 여러 번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 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문제 풀이는 뭐 하면 좋은가요? 라고 하면 이때 병행하는 거는 조금 쉬운 문제집 있죠. RPM 뭐 라이트셋 뭐 등등 조금 쉬운 문제집이 있는데 쉬운 문제집 중에서도 선행할 때는 대표 유형만 푸시고 개념 공부랑 같이 또 이제 그 다음에 진행하는 개념 공부랑 같이 할 때는 다른 문제집 정하지 말고 기존에 정했던 유형서 중에 선행할 때는 선택적으로 풀었다면 이때는 틀렸던 것과 나머지 문제 다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적어도 몇 번 세 번 이상 반복하시는 것 복습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만 여름방학 때 많이 많이 하세요. 개념도 많이 많이 보시고 알겠죠? 그 뒤에 선행을 하려고 하지 마. 이것만 하는 데도 시간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선생님 그럼 수원은 언제 봐요? 욕심을 내자면 수원을 보면 좋아요. 욕심을 내자면 수원을 잊어버리는 건 좀 너무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건이 된다면 주말에 수원 갖고 있는 유형서 있잖아. 그거 유형서 그냥 대표 유형만이라도 조금씩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왜냐하면 이것도 급하니까 추천은 조금만 불태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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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수원 대표 유형만이라도 좀 보시면서 앞쪽에서 이거 틀렸던 거 있죠? 한 번 더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회독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풀면서 3회독 채우는 거고 틀린 것들 다시 보기 이렇게까지 되죠? 그 다음 또 가자. 3등급에서 4등급 선이 있을 거예요. 혹은 5등급 초반도 괜찮고 3등급에서 4등급 이 학생들 이 학생들은 개념 강좌로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개념 강좌 중에 선생님 저는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이요. 라고 하면 개념을 선생님 강좌를 예를 든다면 원샷 개념 원리 같은 거 있죠. 그럼 개념 원리 같은 것과 개념서와 개념서랑 그 다음에 선생님 개념 강좌 중에 매력 있는 개념 완성 있죠? 개념 강좌랑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유형석까지 같이 푸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는 수학을 좀 좋아하고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라고 하면 굳이 이거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선생님 개념 강좌 같은 거 같이 보면서 매력 있는 개념 완성 같은 거 보면서 유형석 풀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 유형석을 이 유형석을 문제가 좀 많은 걸 푸시는 게 좋아요. 문제 수가 많은 거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만 있는 거는 크게 수학 성적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요정도 등급선은 그러기 때문에 문제 수가 많은 것도 예를 들면 마플 시너지 같은 문제집도 괜찮고요. 센 수학도 괜찮아요. C단계 같은 게 있으니까 어려운 게 좀 섞여 있으니까 뭐 1등급 만들기 등등등 있다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알겠죠? 다른 것보다는 문제 수 많은 거를 여러 번 보는 거 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하시고 틀린 거 반복하시고 어려운 문제들 안 풀면 안 됩니다. 푸셔야 돼요. 푸셔야 돼. 그러니까 개념 강좌를 듣고서 여기 있는 문제들도 복습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적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때 좀 양치기를 하는 거거든. 양을 좀 많이 그때 어려운 문제들까지 틀려도 좋아. 다 틀려도 좋아. 이 학생들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조금 어려운 문제를 틀리면 해설 같은 걸 보고 혹은 질문하고 아 나 이거 알았던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 그래서 틀려도 좋으니까 이 마인드를 가져요. 틀려도 좋으니까 틀린 거를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겠다는 생각 그리고 틀렸던 거를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그거 다시 보는 거 반복 너무 중요해. 알겠죠? 그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근데 이 정도 등급서는 수원 꼭 하세요. 꼭. 이건 필수. 꼭 꼭 꼭. 꼭. 근데 수원을 어느 정도 공부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유형서 있잖아. 선생님이 좀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대표용만이라도 풀라고 그랬죠? 우리 한 이 정도 등급서는 수학 1 공부를 하시는데 갖고 있는 문제집 딱 하나 정해서 그거 다 풀어보는 거 목표. 알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개수를 정해서 다시 풀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월, 화, 수, 목, 금에서 하루에 10문제씩은 풀자. 이렇게 수학 1만 꼬박꼬박 푸는 습관. 근데 좀 팁을 드리면 이렇게 푸는 게 좋아. 지수로그부터 쭉 풀지 말고 단원별로 하는 게 좋아요. 지수로그 한 파트 지수함수 로그함수 한 파트 뭐 이런 식으로 뭐 방정식 부동식 한 파트 삼각함수 이런 파트별로 개수를 정해서 푸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까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꼭 푸세요. 알겠습니까? 역시 주말에 틀린 거 다시 보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써야 되겠다. 또 또 또 안 하겠지. 주말에 틀린 거는 수원 틀린 것도 다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1, 2등급 아유 1, 2등급 학생들은 잘 아셔요. 알아서 잘 아시지 뭐. 1, 2등급 학생들은 수2를 처음 보는 학생들이어도 괜찮죠? 수2를 처음 보는 학생들이어도 기본 개념 강좌 해야 돼요. 개념 강좌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기본 유형서도 풀겠죠. 처음 하는 학생들. 기본 유형서 풀면서 여러분 고난도 문제들까지 같이 병행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고난도 문제를 다 풀 수 풀 수는 없을 거예요. 다 풀 수는 없을 건데 주로 모의고사 문제를 좀 공부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모의고사 문제를 공부할 때에 너무 어려운 거는 안 풀어도 괜찮아.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해봤으면 실전 개념을 공부해야 되거든. 수2를 처음 하는 게 아닌 학생들은 1, 2등급 선생님 전 3, 4등급인데 처음 하는 거 아닌데요. 에이 그냥 이거 다시 해요. 알았어요. 딴소리 하지 마. 다시 해 그냥. 괜히 욕심내다가 다시 고등학교 3학년 9월 때 회상합니다. 어땠을까. 그때 선생님 말 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럴 거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1, 2등급 학생들이 수학2를 여러 번 봤던 학생들이라면 실전 개념을 좀 공부하세요. 강좌를 예를 들면 센스 있는 문제풀이 같은 강좌 있거든. 선생님의. 그 실전 개념 들으면서 이제 적용하는 문제들. 여러 문제들을 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여러 번 보면서 갖고 있었던 유형서 있었죠. 그 유형서들 다시 한 번 보는 건 당연히 좋아요. 다시 한 번 보면 좋지만 그것도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또 고난도 문제집으로 연습하면 좋지. 이때는 고난도 문제집을 다 푸는 게 훨씬 좋아요. 이 학생들은.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학생들은 너무 욕심 안 내도 돼요. 근데 여러 번 봤던 학생들은 그래도 많이 보는 게 좋지. 오케이. 이렇게. 여름방학 때 이것만 해도 성공이야. 이것만 해도. 수원 다시 봐야죠. 당연합니다. 수원 다시 보셔야 돼요. 그때 조금 등급이 높은 학생들은 모의고사 문제집 위주로 보세요. 알겠죠. 모의고사 4점 위주로 보세요. 모의고사 문제집 4점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을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잊지 마. 수능은 수학 1부터 시작이야. 수학 1을 지금이라도 조금 안 해놓으면 여러분 고3 되면 다 까먹어요. 진짜로 그럼 다시 또 공부해야 돼요. 아깝잖아. 지금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공부하면서 해놨던 게 아깝다고 그러면 겨울방학 때 또 어땠을까 수학 1을 다시 했다면 아이씨 또 이러고 하지 마.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이 짜준 플랜으로 아 난 이 정도 등급이니까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를 세우세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좀 애매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애매해요.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Q&A를 남기시면 좋아요. 그럼 디테일하게 좀 알려줄게요. 선생님 선택과목 어떻게 해요? 선택과목 뭐 자사고나 조금 이제 학교 수준이 높은 학교들은 기말고사 아니 2학기 때 선택과목을 나간 학생들이 좀 있죠. 그런 학생들은 또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투를 좀 여러 번 본 학생들일 테니까 학교에서 2학기 때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선택과목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 다시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선택과목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수투만이라도 꼼꼼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1, 2등급 학생들은 1, 2등급 학생들은 아마 알아서 잘 할 텐데 선생님 저 미적분 확통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어. 근데 우리 학교가 2학기 때 미적분을 나가지 않아. 근데 나 수투를 처음 봐. 그럼 미적분 못합니다. 지금 못해요. 근데 나 수투를 여러 번 봤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미적분을 나가지 않아. 그러면 수투를 심화하면서 미적분 빠른 선행 느낌 있는 선행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가지고 선행 정도는 괜찮아. 너무 딥하게는 아마 시간 내에 못할 겁니다. 왜냐면 내용이 많아 미적이. 선행 정도의 느낌으로 같이 병행해도 괜찮아요. 여러 번 본 학생들에 대하여. 선생님 저 문과예요. 문과인데 그러면 1, 2등급 나오면 확통하셔도 괜찮아요. 선행 정도로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어떤 느낌으로만 하는 게 좋아. 선행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고 한 일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해내는 것이다. 우리 지금 큰 시험이 1학년 다 지나가고 2학년에서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이야, 주변에서 말하죠. 너는 망했다. 넌 망했다. 그때에 망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때 열심히 진짜 의지 빡 불태워서 계획한 거를 다 잘 지켜서 당당하게 등급을 올리세요. 그러면 정말 멋진 일이 되고 값진 경험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되게 자신감이 생기는 어떤 계기가 될 테니까 여러분 이번에 준비 잘하셔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Q&A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